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. 엘리베이터 입구 언제 지어져서 2021년 쌩쌩한데 이종근생 다중채설 9시원으로 뺀 것 같고 토지가 91평인데 22억짜리가 15억 한번 유찰돼서 이런거는 임장이 해볼만하다 역세권은 아닌데 야 이거 아깝네 제가 관심을 해놓은 거네요. 저번에 신고된 월세학계 금액이 168만원 이거 허수에요. 허수. 정확히 우리가 따져봐야 돼. 한번 해보면 할 것 같아요. 임장을. 첫번째 장점.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을 수 있다. 두번째 장점.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 세번째 장점. 신축이기 때문에 낙찰 받고 10년 동안은 리모델링 할 필요 없다. 네번째 장점. 엘리베이터가 있다. 다섯번째 장점. 역세권은 아니지만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뛰어나다. 그래서 이거는 임장을 가야 된다. 토지감정만 해도 시세와 견주어 볼 때 시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11억 5600이고 건물이 10억이야. 그러면은 11억이 토지고 건물을 11억 주고 졌다고 쳤을 때 10억이면은 건물은 예를 들어서 최저가 기준으로 볼 때는 건물을 그냥 거의 공짜로 가져간다는 마인드. 이런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. 감정평가사가요. 여기 보시면 건물을 중공 이후에 건물 감정을 11억을 잡았거든요. 여기에는 건축허가, 설계비, 감리비, 인건비, 속세김비, 싸움, 싸움. 그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감정가에 산정을 안 하거든. 지금 건물 감정만 11억이에요. 7층짜리 질러면은 그 정도 이상은 들어가거든. 2종인데 북도로에 껴서 그대로 올라갔지. 위치는 아주 좋진 않아. 역세권은 아니에요. 여의로선 주안역에서 그냥 이렇게 온다고 치면은 이렇게 오면은 여기까지 몇 킬로예요? 2.3킬로. 대신에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 있고 버스정류장 있고 쓱 보니까 언덕배기는 아니야. 버스정류장 있고. 보아하니 밑에가 상가인데 분양이 안 됐고 위층에도 안 된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올랐고 이쪽도 분양을 때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이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버티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수요만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 신축이라. 오늘 하나 건졌네요. 제대로 된 건물을 제가 볼게요. 2023 타경 4358이에요.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경매물건 보시다 보면 이걸 임장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를 섞어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번 유찰이 돼서 거의 토지 가격에서 조금 상승된 금액으로 경매물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천에 대한 선입견만 없다고 하시면 임장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. 법인이 취득해도 되고 개인이 취득해도 되고 사실상 원룸이지만 불법은 아니에요.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니까. 고시원 같은 경우는 핸디캡은 있지.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? 이 안에서 밥을 해먹으면 안 돼. 어우 안에도 잘해놨다. 주차도 자주식으로 되어 있고 뒤쪽이 언덕인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뒤쪽으로 안 가면 돼. 앞쪽만 왔다 갔다 거리세요. 괜찮아. 앞쪽은 평지니까. 다행이네. 앞쪽이 언덕이었습니다. 큰일 날 뻔했다. 어쨌든 물건 좋습니다. 북돋겨가지고. 자 오늘은 다가구를 살짝쿵 봤는데요. 물건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언뜻얼뜻 다가구에 임장하는 방법이라던가 함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.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